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,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금융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를 검사합니다.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은행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또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